4.33pm 웬즈데이 옥타버 8.2014 To me mad nervous. Look at me seriously. Intent 5. Shouting. 에티튜브가 바더미한다. 스트레스. 컴핑하스리퍼. Collected their family relatives. Operational TBR. Collected family relatives. Collected. Include their family relatives. Include their family relatives. Include their family relatives. I am in danger. Why there is no safety protection system support? 에티튜브는 don't even think about that behavior. 에티튜브가. Why do you work in danger? BSPO. 에티튜브가. 왜 이렇게 일어나지. 에티튜브가. 에티튜브가. 아 우리 배우서비이냐. 우리 배우 후에 왔어. 선배한테 도네션 한번 해봐라. 슈퍼스터릭. 메가앤트래. 블로그 오지라시, YTN, YTN 랩사이트 가서, 사람의 시청자 의견을 클릭하면, 제외동포 게시판에 글 업로드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웹사이트에다가 했어요. 비포로는 제외동포 게시판에 했는데, 갑자기 블락이 됐어요. 그걸 업로드가 안되더라구요. 제외동포 게시판에다 글 올렸는데, 그 글들을 다 지워버리더라구요. 지워버리고 업로드가 안되고, 나중에는 뭐냐, 업로드가 임파서블. 그래서 이제 업로드가 안되는거에요. 업로드가 안되고, 업로드가 안되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작성자, 작성자를 용어, W7S진, J-I-N, 마일라스닛, W7S진, 그거보면 되다. 그냥 작성자에서 딱 나머지 쫙 나온다고. 2012년도에 올리는거에요. 랩탑으로도 올리고, 그 다음에 라이벌에서도 내가 올린건데, 라이벌에서 올리는게 다 지워졌어. 다 지워졌어. 랩탑으로 바꿔고, ESA. 하여튼 그 어라운드에서 썸칭이다. 블랙이 루키미한다. 멕시칸들이. 루키미 딱 시어스라. 콜레스. 루키미 딱 시어스라. 와이틀 루키미 딱 시어스라. 아프리카 점화점 하자면 딱 루키미한다. 콜레스. 콜레스. 씨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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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레스 대화점이 릴리지. 콜레스. 뷰티풀이 비다. 더려우리 디워드리. 블랙이 틈니 클로즈한다. 콜레스. 프런트 스테이터. 사이드 스테이터. 폴드 미럴. 폴드 미럴. 폴드 미럴. 폴드 미럴. 트위스트. 스피닝. 블랙이. 그리고 그. 저기 뭐야 할까. 어. 슈퍼소닉. 엔티비한다.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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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늘어서. 저녁야. 터브 홀드 하려고 지금. 어. 블랙이. 지금. 터브 홀드 하려고 지금. 어. 슈퍼소닉 엠핑한다. 블록오지. 그랬어. 그리고 W7C는 한번 보라고. 시청자의 의견. 그. 보문집 쭉 나와 있잖아. 거기다 내가 글로 좀 올려놨어 거기도 있고 KBS DTH 0066인가? KBS도 있어 KBS는 진양원으로 나와 0865 DTH 0865 KBS KBS는 그냥 안 보이고 이제 락인을 해야지 볼 수가 있어요 락인 하면 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진양원 하면 작성자 글쓴이 그리고 이제 굿몰겐 아메리카가 불러고자야지 굿몰겐 아메리카는 굿모닝 아메리카 노래전으로 노래전은 내가 잘 못하지 근데 그 내 신분을 이용하는 인간이 언어가 딸린다고 하더라 보니까 그 인간이 내가 스피디치 포르투개 사는 거 아니까 수사질 하나만 그래서 내가 노래전 따졌어요 헷갈리게 말 못하는 인간들한테는 많이 헷갈립니다 말 못하는 인간들한테는 많이 헷갈립니다 어? 어? 아이고 머니카 달비를 갖고 오고 이였어요 하여튼 어라운드우미에서 오퍼레셔널 비헤리아 자꾸만 서라운딩하니까 서라운딩하고 버스 트럭으로 둘러가고 자꾸만 뭐 삼층이니까 머니카 달비를 갖고 오고 그리고 머니카 달비를 갖고 오고 그리고 머니카 달비를 갖고 오고 그리고 머니카 달비를 갖고 오고 니가 지금 니가 지금 니다우 돈 슬리피더스들이 지금 일리번이라 할께야 터로를 꺼드냈게 할께야 이지리스 베스트 서비스 시빌한 보이스보티비 그런께야 이건 유발화해볼 수 있게 되는지 완전 철학해진다 두번에 이렇게 사람들이 네